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에 메시지를 많이 보내실 텐데요. 움직이는 카드로 기억에 남는 멋진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복잡한 앱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채팅 누르시고 대화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단 입력창에 우측에 있는 샷 버튼을 누르시고 생일이면 생일 카드, 설이면 설 명절 카드, 추석이면 추석 카드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석 카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추석만 입력하면 추석 카드라고 나오죠. 선택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컨텐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카드 보내기에 다양한 기본 카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공유가 되면서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겠죠. 이런 카드 중에 골라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단점이 있죠. 이 카드는 내가 무엇인가를 추가한다거나 인삿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완성되어 있는 카드예요. 그대로 전송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카드 보내기 옆에 보면 카드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내가 직접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죠. 여기 있는 기본 아이콘들은 생일, 설,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기본 아이콘들로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지만 분위기가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카카오톡의 다른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친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에 내 프로필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그 아래 뭐가 있죠? 펑이 있죠. 이 펑은 얼마 전에 생겼죠. 24시간 또는 12시간만 유지되는 일종의 대문 인삿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의 펑에 들어와서 내 펑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이 펑인데요. 이 펑을 활용을 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펑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내가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이모티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스티커를 누르시면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펑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념일이라든지 명절, 시즌에 맞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잘만 골라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산타 모자도 있고요. 눈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시즌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즌얼에 보면 시즌별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즌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 그 위쪽에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요. 설 시즌에 맞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골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만 하나 들어와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추석과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런 이미지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배치부터 해볼까요? 여기 화면을 터치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터치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X를 누르면 지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좀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이미지도 좀 더 키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위로 올라왔죠? 나는 이 뒤쪽으로 가려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뒤쪽 거를 눌러주면 이 이미지가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혹시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X버튼 누르시고 닫으신 다음 다시 스티커 누르시고 원하는 이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떡을 먹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시켰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달은 좀 더 크게 키워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아래로 내려 볼게요. 자, 선택하는 게 위로 올라오니까 토끼가 위쪽으로 올라오려면 토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토끼가 위쪽으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모양을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쁘게 애니메이션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티커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데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데코는 여러 가지를 꾸며주는 기능들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밤하늘에 어울리게 이런 별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런 스티커들은 10개가 1개입니다. 더 이상은 넣어줄 수 없어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 있죠? 자, 좀 더 넣을 수 있겠네요. 일단 텍스트부터 먼저 넣어주도록 할까요? 자, 우측에서 상단에 있는 T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글씨를 입력할 수 있죠? 풍성한 명절 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글씨 컬러라든지 글씨 모양 정렬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우측 정렬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앞쪽에 별 표시를 누르게 되면 글씨에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빛이 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글씨에 빛이 나죠?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빛을 내는 글자로 바꿔줄게요.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를 위치를 잡을게요.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이 잡혀있죠? 자, 아직 심심하네요.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10개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서 좀 더 꽉 채워진 느낌을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여러 가지 데코를 좀 더 넣어주고요. IB96 올림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양을 넣었는데요. 이게 글씨를 가려서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터치한 다음, 여기 있는 확대 축소 버튼을 터치한 다음,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상태에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를 가리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 배경 컬러도 좀 더 바꿔볼까요? 너무 어두운 색이라서, 여기 있는 배경 컬러 선택하시고, 좀 더 상쾌한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푸르른 빛이 돌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 아래쪽에서 전체 친구 상태를 두고 공유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내 친구들에게 전부 이 펑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2시간, 또는 24시간, 또는 48시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걸 카드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에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친구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펑이 등록이 됩니다. 자, 펑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친구들은 이 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기기에 저장하기를 하면, 이 움직이는 펑 이미지가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펑을 삭제하면, 이게 삭제가 되겠죠. 자, 기기에 저장하기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기에 저장이 되어, 이제 홈 버튼 누르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만든 펑이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움직이는 이미지는 펑이 아니죠. 펑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누구에게든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펑으로 만들었을 때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미지 사이즈가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스마트폰에 채워져서 보이게 되겠죠.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앱으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아래에서 공유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상대편에게 메시지로 전송을 하셔도 되겠고요.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펑이 필요 없으면, 터치하시고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 펑 삭제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이제 친구가 카카오톡에 들어오게 되면, 펑이 보이는 이 구역에 내 펑이 올라가 있습니다. 친구 카톡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이용을 하셔도 되고, 내려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에게 카드로 전송을 하셔도 되겠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앱들, 기능들 이용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카카오톡에서 움직이는 메시지로, 기억에 남는 안부를 전달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신다면, IB96 쇼핑몰의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하세요.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서 관련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100가지 활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회차마다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체 강좌를 mp4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기기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오픈을 기념한 30% 할인 이벤트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컴퓨터 마스터에 도전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